여기는 하남시 신장동 신장시장입니다. 제가 하남에서 결혼해서 곰돌이 책방을 27년에 했는데 신장시장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덕분시장처럼 4일날 9일날 장은 없지만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습니다. 신장시장 많은 사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덕분시장에서 차량에서 유튜브 올려드리고 그 다음은 하남에서 또 다른 시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행복한 꿈을 꾸시는 우리 모든 회원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치수 단장 김치수 가수 구독조회 댓글 달아주시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의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